안녕하세요. EBS 개념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구독자 희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은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과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은 그 가속도 운동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 게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키워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가속도 운동이 무엇이냐 배울 거고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 세세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가속도가 무엇이냐를 저번 시간에 안 배웠어요, 그렇죠? 가속도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속도 운동 이 강을 배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속도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속도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 속도라는 것은 t분의 s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v 속도, velocity는 시간 분의 변위로 나타낼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v는 delta t분의 delta s다. 이 delta라는 개념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변화량. 낮은 거 빼기 처음께 이 delta 변화량의 의미라고 했었고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 즉 시간에 따른 변이가 바로 속도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가속도는 무엇이냐. 자,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가 가해지는 속도가 변해가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건데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우리 x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a라고 표현을 하고. 자,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면 등속도고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니까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시간은 무엇의 변화량? 맞습니다. 속도의 변화량. 요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걸린 시간 분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라고 했으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 가속도라는 값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실제로 가속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일 초 때의 속도가. 사 미터 퍼 세크였고. 삼 초 때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뭐 9미터 퍼 세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고요. 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걸린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 즉. 1초에서 3초니까 몇 초 변했죠?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하니까 2초. 2초 분의. 자, 속도는 4미터 퍼 세크에서 9미터 퍼 세크가 됐으니까 9 빼기 4해서. 5미터 퍼 세크만큼 속도가 변했더라. 즉. 가속도는 2분의 5 즉 2.5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요 단위가 뭔가요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요기에서 온 건데 2분의 5, 2.5는 그냥 나왔죠? 미터 퍼 세크 분의 S분의 세크 분의 미터 퍼 세크 즉.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고. 요거는 우리. 나누기 S 즉.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깐요. 역수를 곱한 거라고 쓸 수 있으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세크 제곱이 되더라 이거 멋있게 약간만 기울이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단위도 없애주고 곱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구나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가속도의 의미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변해간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vt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프의 의미를 잘 파악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요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 특히 역학 파트에서 그래프의 의미만 잘 해석할 수 있다면 반 넘게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2번 자 속도가 변하는 운동 어떤 걸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듯이 맞죠. 2번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이고 등속 직선 운동이고 같은 말이죠. 2번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이더라 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요 1번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가속도가 같은 등 같은 등 써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더라 등가속도 운동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그래프가 주는 기울기와 밑넓이가 중요하다 라는 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쳐 줬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1번 그래프는 많이 했으니까 2번 그래프는 요 등속도 운동은 저번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요거 살짝 지우고 요걸 한번 따져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더라 라는 의미는 자 여기에서의 기울기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 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요게 바로 기울기였는데 x축을 보니까 시간이에요. 따라서 델타 t 요게 시간 변화량 그 다음 y축을 보니까 속도죠. 속도 변화량 델타 v. 기울기를 따져봤더니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더라 즉 우리 앞에서 정의 내렸듯이 요 값은. 가속도가 되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중요한 거 가장 키포인트.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니 결국 가속도가 되더라. 라는 거 오늘 배울 가장 핵심 포인트. 하나 더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vt 그래프의. 밑넓이의 의미를 살펴봤죠. 밑넓이가 뭐였죠. vt 그래프의 밑넓이는 v와 t를 곱한 값이니 뭐와 같더라. 변 위와 같더라. 요래서 여러분 vt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vt 그래프는 기울기도 중요하고요 밑넓이도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vt 그래프의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켜 보면서 그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기울기가 가속도다라는 거 봤는데 봤는데. 그중에서도 요 그래프를 보면. 보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가 같더라 즉 가속도가 같더라 즉 등가속도 운동이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더라 요런 그래프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런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아닌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런 거. 자 우리 요거는 한번 가속도 직접 계산해 볼까요. 1초. 2초. 시간과 속도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는 십 미터 퍼 세크 여기는. 오 미터 퍼 세크라고 합시다. 부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세크 이렇게 했을 때 가속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초부터 1초까지. 0초부터 1초까지의 가속도는 얼마냐. 이거는 0에서 1까지의 그 평균 가속도를 의미하겠죠 사실 요 그래프를 보니까. 0에서부터 1초까지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찾으면 될 거고. 그리고 시간 얼마큼. 총 1초 동안 1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어요. 0미터 퍼 세크에서 1초 때 십 미터 퍼 세크까지 쭉 바뀌었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십 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 결국 일 분의 십 해서 십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고. 그렇죠. 1초부터. 2초까지의 가속도. 이건 얼마일까요. 똑같아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시간은 2초에서 1초 빼니까 1초 1초 동안. 5미터 퍼 세크 십 미터 퍼 세크 자 가속도 볼게요. 1초 때의 속도가 십 미터 퍼 세크고. 2초 때의 속도가 5미터 퍼 세크인데. 자 여기에서 a는 델타 t 분의 델타 v인데. 1초 동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니까 5에서 십을 빼니까. 마이너스 5미터 퍼 세크. 즉. 1에서부터 2초까지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5미터 퍼 세크가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렇게. 계산 밑에서 했으니까 계산은 생략하고. 5미터 마이너스 5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더라. 즉. 가속도가 음수란 얘기는. 속도 변화량이 음수란 얘기는.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의미고. 가속도가 양수란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더라라는 의미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봤냐면. s와 v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의 의미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됐네요. 그쵸. 우리 그럼 그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가서. s가 갖는 의미 v가 갖는 의미는 살펴봤으니 그것과 같이 a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s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양수와 음수가 갖는 의미를 다르다라고 했는데. s는 0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으면 양수. 뒤쪽에 있으면 음수라고 했죠. 0보다 앞에 있으면 변이라는 값 위치라는 값이 플러스 0보다 뒤에 있으면 변이 위치라는 값이 마이너스다. 즉. 앞에 있다. s가 음수면 뒤에 있다. 현재 위치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고요 v. 속도가 0보다 크다. 속도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지 자체는 중요치 않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어도 어찌됐든 앞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0보다 큰 거고. 여기 0보다 뒤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앞으로 움직이면. 속도는 0보다 큰 거예요. 어떨 때 음수가 되어 뒤로 운동할 때.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뒤로 운동할 땐 속도가 음수가 된다. 즉 속도의 부호가 갖는 의미는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면 뒤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운동한다. 그다음. v가 마이너스는 의미는 뒤로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a가 플러스면 가속도가 플러스면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크단 얘기고 그렇죠.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그 값 자체가 양수란 의미니까 나중 속도가 크다. 즉 이런 운동이에요. 자 이만큼의 속도를 갖고 있었는데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더라 빨라지더라 이 의미가 바로 가속도가 0보다 큰 의미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뒤로. 뒤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뒤로 점점 빨라져요. 이럴 때는 가속도가 음수다 가속도가 음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점점 뒤로 빨라지는 상황 하속도가 음수니깐 나중 속도가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상황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 오는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빠르게 갔었는데. 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마치. 오 미터 퍼 세크였다가. 사 미터 퍼 세크 삼 미터 퍼 이 일 영 이런 것처럼. 속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은 가속도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이거 볼게요. 처음에는 속도가 빨랐는데 나중에 속도가 느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운동은 나중 속도가 더 작아진 거고. 나중 속도가 작아졌으니 당연히 가속도도. 음수가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아까 보니까 요렇게 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미터 퍼 세크였는데. 마이너스 2미터 퍼 세크가 됐어요. 자 이거는 더 작아진 거예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마이너스 1미터 퍼 세크에서 마이너스 2미터 퍼 세크가 됐습니다. 자 얘는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자 빠르기라는 관점에서는 빠르기 즉 속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얘는 뒤로 1미터 퍼 세크 1초에 한 칸 갔다가 마이너스 2미터 퍼 세크 뒤로 두 칸 가는. 즉 빠르기라는 관점에서는 더 빨라진 거예요 즉 속력은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누가 그죠. 만 원 잃어버린 게 더 돈을 번 거예요. 2만 원 잃어버린 게 돈을 더 번 거예요. 다 아깝게 하지만 만 원 잃어버린 게 덜 아깝죠. 이게 더 큰 값이죠. 만 원 빚진 것보다 2만 원 빚진 게 더 빚을 많이 졌으니까 얘가 더 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마이너스 1이 더 크더라. 즉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면 값이 더 작아진 거고. 따라서 처음보다 더 작아졌으니 가속도는 음수가 되더라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요기에서 마이너스 1미터 퍼 세크 마이너스 2미터 퍼 세크 요럴 때는 가속도가 음수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즉 앞에서 잡아당긴다는 의미예요. 자 뒤에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면서 힘과 가속도를 연결 짓긴 할 텐데. 여길 보면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앞에서 잡아당기니까 점점점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속도가 증가하니깐 가속도가 양수다.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뒤에서. 여기에서 잡아당긴 거야 뒤에서 잡아당기니깐 점점 뒤로 빨라지죠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야. 자 여기를 다시 보면 여기를 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자 여기를 다시 보면.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그 빠르기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뒤로 잡아당긴 거예요. 뒤에서 잡아당기니깐 그 빠르기가 줄어드는 거죠 즉 얘는 뒤에서 여기서 잡아당겼다 얘도 뒤에서 잡아당겼다 얘는 앞에서 잡아당겼다. 아 요걸로 우리가 가속도의 부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앞에서 잡아당기면 가속도가 양수 뒤에서 잡아당기면 가속도가 음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정리해 보면. 자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요렇게. 앞에서 잡아당긴다. 그리고.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뒤에서 잡아당긴다. 가속도가 양수인 거 대표적인 두 상황이 뭐였죠 점점 빨라지는 상황 앞에서 잡아당기니까 그다음. 뒤로 가고 있는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뒤로 가고 있는 속도가 줄어들죠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못 가잖아 잘 그렇죠 요럴 때는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가속도가 양수인 것이라는 의미고 가속도가 음수이다라는 것은. 뒤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 요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가는데 그 앞으로 가는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호가 나오면 좀 헷갈린데. 요거 하나 정리하면 다 이해 가시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 변이가 플러스면 앞에 있다 0보다 앞에 있다 변이가 마이너스면 0보다 뒤에 있다 속도가 플러스면 어찌됐던 앞으로 가고 있다 어디 있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고. 앞으로 가고 있으면 속도가 양수 뒤로 가고 있으면 속도가 음수 영이면. 제자리 그렇죠. 가속도가 양수다 그럼 앞에서 잡아당긴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있는 물체는 더 빨라지고. 뒤로 가고 있는 물체는 더 느려지더라 앞에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음수다라는 얘기는 뒤로 가고 있는 물체는 더 빨리 뒤로 간다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물체는 뒤에서 잡아당기면 그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우리가 물체 운동을.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거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뭘 살펴볼 거냐면. 빠르기와 방향 둘 다를 의미하는 가속도 운동을.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속도라는 값은. 빠르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값이다라고 했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값은. 빠르기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는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이더라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은. 빠르기가 변할 때가 가속도 운동일까요 방향이 변할 때가 가속도 운동일까요 둘 다가 변할 때가 가속도 운동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가속도 운동일까요.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성형 수술을 했어요 성형 수술 안 했지만 성형 수술을 했어요 눈을 해도 성형 수술한 거고 코를 해도 성형 수술을 한 거죠 둘 다 했다고 둘 다 해야지만 성형 수술한 게 아니라 어느 하나만 바뀌더라도 변화가 일어난 거니까. 빠르기가 변해도 가속도 운동 방향이 변해도 가속도 운동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떨어뜨린 분필이 석. 빠르기가 점점 밑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빠르기가 변하는 거예요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방향은 아랫방향이라는 일정한 방향 직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빠르기가 점점 빨라져요 이것도 가속도 운동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를 매달아서 분필을 돌렸어요. 분필이 돌아갑니다. 자 분필을 돌렸어요. 시를 매달아서 분필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일정한 빠르기로 돌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분필이 일정한 빠르기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빠르기는 일정해요 하지만 방향은. 직선 방향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 시를 잡고 분필을 돌렸는데 시를 끊었어. 이 분필 어디로 날라가죠. 1번. 2번 3번. 어디로 날라가요. 시를 딱 끊으면 그 원의 접선 방향. 즉 이 방향으로 분필이 날아가요 궁금한 학생은 시를 매달아서 한번 아무거나 돌려봐요 그리고 가위를 탁 끊으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여기에서의 운동 방향은 아랫방향. 여기에서의 운동 방향은 이쪽 방향 원의 접선 방향 여기에서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빠르기와 방향 중에 하나만 바뀌더라도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 이 원 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더라. 이러한 원 운동을 우리 등속 원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등속 원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속이라는 의미는. 등속도 원 운동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등속 원 운동 즉 속력 이거는 빠르기만을 의미하고요. 빠르기가 일정하지만 원 운동 즉 직선 운동이 아닌 운동. 따라서 얘도 가속도 운동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가속도 운동 두 개 본 거예요. 빠르기가 변하는 자유낙하 운동 그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힘이 가해지고 있는. 여기 어디 힘이 가해지고 있죠. 실 끊으니까 그냥 쭉 날아갔잖아요 실이 이 분필을 공을.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생각해 보면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힘을 가해주는 운동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 운동의 그. 원인 정체는 바로 힘이 가해지고 있더라라는 거 우리 뉴턴 운동 법칙을 배우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우리의 말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두 가지 대표적인 가속도 운동을 살펴봤는데. 그럼 요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 지금 지구에 의해서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공을. 위로 던졌어 위로. 그럼 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엔 빠르게 올라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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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요. 멈추고 중력이 작용하니까 쭉쭉쭉 밑으로 빨라져. 자. 위로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다가 속도가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멈춰요. 그다음에는 밑으로 점점 점점 빨라지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일까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닐까요. 왠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닐 것 같지만 자 생각해보면. 위로 올라가는 게 속도가 줄어들었어 힘이 어디로 작용하고 있죠 지금. 이 공을 못 올라가게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니까.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그렇죠 얘는 위에 있던 물체가 점점 점 밑으로 빨라져요. 어디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밑으로 그렇죠 가속도 얘도 아랫방향으로. 즉 올라가던 물체가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나. 동일한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으면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특히 지구에서 물체를 던지면 위로 가서 멈추고 다시 밑으로 빨라지는 그때의 가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 쥐라고 부르죠 중력 가속도. 쥐는 약 십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십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것의 의미는. 의미는. 이걸 일초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일초당 십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거 보여 사십 미터 퍼 세크였는데 처음엔 사십 미터 퍼 세크였는데 일초 뒤에는 삼십 미터 퍼 세크가 되고. 그다음 일초 뒤에는 이십 미터 퍼 세크가 되고. 그다음 십 미터 퍼 세크가 되고 멈추고. 그다음 일초 뒤에는 아래로 십 미터 퍼 세크 그다음 일초 뒤에는 이십 삼십 사십 이렇게 되더라. 가속도가 일정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가속도의 의미 십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일초당 십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줄어들더라라는 의미고요. 자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십 점 퍼 일 개월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물리학 원을 공부하면서 상승하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일 개월당 십 점씩 증가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수능 때 되면 한 이백오십 점쯤 받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힘내서 공부해보자는 얘기예요. 일 개월당 십 점씩 올라가니까. 일초당 십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변해간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속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숫자에 사로잡혀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속도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봤고. 그렇다면 우리. 가속도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 말고 이런 운동은 어떨까요.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 다른 말로 하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었고 자 그다음 요거. 이거 무슨 운동. 속도가 증가해요 즉 기울기가 있어요 속도가 변해가요 하지만 기울기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 요런 그래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속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맞는데 기울기가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가 자꾸 변해가죠. 그래서 가속도가 변해가는 어떤 특정한 가속도 운동이구나. 얘는 등가속도 운동은 아닌 거예요.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요거 가장 대표적인 요러한 가속도 운동을 살펴볼 거예요.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볼 건데 이 물체 요 그래프에. 에스티 그래프가 아니라 에이티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에이가 뭐라고요. 가속도 엑셀러레이션 엑셀 그렇죠. 가속도와 시간 관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더라 그러면. 1초 때의 기울기 2초 때의 기울기 3초 때의 기울기 다 해서 여기다 그려보면 될 거고 1초 때 2초 때 3초 때의 기울기가 모두 다 같죠.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요러한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일정하더라. 즉 모든 시간에 대해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같더라라는 거고. 따라서 그걸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면.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요렇게 그려질 수 있더라. 요것과 이것은 속도 그래프와 가속도 그래프가 요렇게 나타난다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깐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요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요기에서. 요거. 이 밑넓이. 에이티 그래프에서의 밑넓이는 무엇을 뜻할까가 궁금한데. 우리 브이티 그래프에서의 밑넓이가 뭐였죠 여기 밑넓이. 밑넓이는. 브이와 티를 곱한 값이니. 브이는 델타 티분의 델타 에스 즉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브이와 티를 곱한 값이니. 즉 변이가 되더라 요 밑넓이는. 변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 했었고. 자 여기 에이티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요 밑넓이는. 밑넓이는. 에이가 뭐였냐면 델타 티분의 델타 브이였어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였고.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돼요 요고. 이게 뭐죠 속도 변화량 즉 에이티 그래프에서 요 밑넓이는 바로. 속도 변화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브이티 그래프에서의 밑넓이는 변이 에이티 그래프에서의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에이. 자. 3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생각해 보면. 3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얘기는 1초에 3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자. 0초 때. 3미터 퍼 세크 헷갈리니까 4라고 합시다. 그러면. 2초 때는 얼마일까요. 2초 때의 속도. 자. 속도 변화량 0부터 2까지의 요 밑넓이가 요 밑넓이가 바로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그렇죠.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면 3 곱하기 2 6미터 퍼 세크가 변했고 처음에 4미터 퍼 세크였으니까 2초 때. 6미터 퍼 세크가 증가했으니 10미터 퍼 세크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 가속도가 뭐였냐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고 0초부터 2초까지 즉 2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면 10에서 4. 4에서 10으로 바뀌었죠 속도 변화량 6미터 퍼 세크. 따라서 가속도는 3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더라 가속도. 그렇죠. 3미터 퍼 세크 제곱 요기 있네 그렇죠. 가속도가 3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같더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T 그래프 VT 그래프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번 시간 잘 들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외워야 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을 한번 직접 유도해 보고 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VT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 자 요거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라고 할게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더라. 즉 기울기가 가속도가 일정하더라. 자.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더라라는 것은 목이 아프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가속도. 그 다음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뭐라고요? 면적은 변이라고요. 자 요기에서의 이 면적. 여기 T고 여기를 낮은 속도 V라고 놓고요. 여기는 처음 속도 0초 때의 속도다 해서 V0 V0라고 넣을게요. 자 이때 하나씩 볼 건데 기울기가 가속도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가속도 우리 A라고 놓는다면 A는 T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 즉 요것 분의 요게 기울기가 되고. T분의 속도 변화량 얼마냐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속도 변화량이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한 게 요거랑 같으니까 V2 마이너스 V0는 A T더라. 자 결국 V는 V0 플러스 A T가 되더라라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첫 번째 공식이 나왔습니다. 요게 하나예요 1번.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런 겁니다. 3m 퍼 세크로 0초 때 3m 퍼 세크로 달리고 있던 물체가 있었다. 가속도는. 4m 퍼 세크 제곱이더라. 5초 때 속도는 얼마일까. 요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생각해 보면 0초 때 3m 퍼 세크였어요. 가속도는 4m 퍼 세크 제곱이고요. 가속도의 의미는 1초당 변화는 속도 변화량이 4m 퍼 세크라는 얘기였죠. 1초당 4m 퍼 세크씩 속도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5초면 얼마큼 증가하는 거죠. 1초 때 4m 2초 때 8m 8m 퍼 세크. 4m 퍼 세크 8m 퍼 세크 점 점 점 해서 5초면. 20m 퍼 세크가 증가하죠. 어디에서부터. 3m 퍼 세크에서부터. 따라서 3m 퍼 세크에서 20m 퍼 세크가 증가하니 나중 속도는. 20m 퍼 세크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공식으로 넣어보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공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중 속도 v는. 그리고 한글로 밑에 한번 의미를 써 볼까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과 같고. 지금 공식에 넣어보면. 나중 속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속도 v는. 처음 속도 3m 퍼 세크였고 더하기 가속도는 4m 퍼 세크 제곱이고 몇 초 뒤에. 오 초 뒤에. 따라서 이십삼. 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십이 아니고 이십삼이었죠. 이십 미터 퍼 세크 증가했으니까 삼에서부터 이십삼 미터 퍼 세크가 된 거고 공식으로 넣어도 이십삼 미터 퍼 세크가 된 거네요 그렇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첫 번째 공식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저 그래프 그대로 쓸 겁니다. 요걸 한번 다시 와보면. 자 vt 그래프에서의 밑넓이는 뭐랑 같다. 자 여기다 색칠하고. 요 밑넓이는. 요 밑넓이는. 밑넓이는. v와 t를 곱한 값이니. 변이와 같다. 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요 사다리꼴 맞아요 사다리꼴인데 우리 사다리꼴 공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쪼개면 되니까 요렇게.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쪼갤 수가 있고. 그렇죠. 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t 곱하기 v제로 해서 요 넓이는 v제로 t. 그렇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가로가 시간이니깐 t y축은 요기에서 요거 빼면 되죠 v 마이너스 v제로 하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v 마이너스 v제로에 t를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되더라. 근데 근데 요걸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1번 공식이 뭐였냐면 v는 v영 더하기 a t였어요 그렇죠. 요 v제로 넘기면. 요거랑 같잖아요 아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식이에요. 요거 대신. 요거를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 a t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vt 그래프에서의 요 밑넓이 즉. 변위는 변위는. 변위는. 변이 s라고 쓰니까. v o t v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이 되더라. 등과 속도 직선 운동의 두 번째 공식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의미를 밑에다가 또 한글로 한번 써줄게요. 변위는. 변위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곱하기 시간의 제곱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게 바로 등과 속도 직선 운동의 두 번째 공식. 자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묻고 있냐면 시험에선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삼 미터 퍼 세크로 영초 때 삼 미터 퍼 세크로 달리고 있던 선생님이. 가속도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등과 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일정하더라. 자 선생님이 십 초 동안 움직인 거리 변이는 얼마냐 십 초. 뒤에 위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이 공식을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s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했고. 처음 속도는 3미터 퍼 세크. 3 몇 초 뒤에 10초 뒤에 곱하기 1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얼마 선생님 가속도가 5라고 했어요. 곱하기 10초 뒤니까 10의 제곱. 하면. 30 더하기 이거 100이니까 나눠서 50 해서 250이 되고. 결국 280 미터 앞에 있더라 선생님 되게 빠르죠 10초 뒤에 280 미터 달려간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요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이 공식을 넣어서 해도 돼요. 물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잘 모르겠다 싶은 항생은 요거 그리면 끝나요. 자 여러분 이 역학 파트에서 이 가속도 운동하는 파트에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요거부터 그리면 됩니다. 이거 무슨 그래프냐면. vt 그래프. 자 생각해보면 처음에 3미터 퍼 세크였고요. 10초 뒤에 이동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10초 뒤에 속도가 얼마냐 이거 얼마죠. 가속도가 5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으니 10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 돼요. 5미터 퍼 세크가 1초당 증가하는 거니까 10초 뒤면. 50미터 퍼 세크가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53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넓이. vt 그래프에서의 요 넓이가 바로. 변이가 되니까 요 넓이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나누면 되고 여기가 30. 십. 여기는 여기가 가로축이 십 여기는 오십이 바뀌었죠. 십 곱하기 오십 해서 이 분의 일 하면 이백 오십. 즉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움직인 거리는 요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요 넓이가 나오니까 변이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백 팔십 미터 이동했다 변이가 이백 팔십 미터더라 직선 운동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 이동 거리가 이백 팔십 미터더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백 팔십 미터 식으로 구한 것도 이백 팔십 미터 어떻게 구해도 상관 없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vt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지금 두 번째 공식 살펴봤고요 자 앞으로 가서. 자 이번에 살펴볼 건 세 번째 공식 등가속도 운동의 직선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공식은. 요거였어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더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변위는 v0t 더하기 2분의 1at 제곱이더라라는 게 두 번째 공식이고 세 번째. 아직 하진 않았지만 먼저 써보면. 2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더라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잘 보니까. 세 번째 공식은 위의 것과는 다르게 어떤 문자 하나가 없네요 어떤 문자. 그렇죠 t가 없어요. 그러면 t를 없애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 세 번째 공식이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보죠. 1번 공식에서. t로 정리해 보면. v0 넘기고 a로 나눠주면 되니까. a 분의 v 마이너스 v0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t를. 여기에다가도 넣고 여기에다가도 넣어서 정리해 보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s는 v0 t 더하기 2분의 1at 제곱인데 t 대신 요걸 넣어주면. v0 곱하기 a 분의 v 마이너스 v0. 그리고. 2분의 a 그다음에 t의 제곱하면 되니까 a 분의 v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더라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계산해 보면. 요렇게 쓸 수 있죠. a 분의 v v0 빼기 v0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되니까 2a 분의. v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v 제곱 마이너스 2v v0 더하기 v0 제곱이 됩니다. 자 통분 시켜주면. 요기도 두 배 여기도 두 배 하면 되는 거니까. 2v v0 마이너스 2v0 제곱. 더하기 v 제곱. 마이너스 2v v0 그다음 플러스 v0 제곱이 되더라. 자 다행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거 이거 사라지고. 얘랑 얘를 생각해보면. 요렇게 정리가 되죠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s는. 2a 분의.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더라. 분모 양변에 곱해주면 이거 곱한 값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2a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된다라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의 세 번째 공식. 특히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에서 요 식을 쓰면 조금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세 번째 공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도했고요 우리 유도 다 했으니까. 이제 외우면 되겠죠 앞으로 가서. 한 번만 더 보고. 고.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기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 t더라. 변이는 v0 t 더하기 2분의 a t 제곱이더라. 2a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더라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의 세 가지 같이 살펴봤고. 잠깐 쉬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하고 쉴게요. 자 요거 요거 무슨 운동이라고요. vt 그래프에서 요거 무슨 운동 똑같은 거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라는 개념. 우리. 이게 뭐였냐면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위치 변화량이 바로 평균 속도였는데. 그래프에서 v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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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0까지 갔어요. 자 여기 v가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그렇죠 요렇게. 속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v0로부터 v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자. 우리 국어. 팔십 점. 물리. 백 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은 평균이 몇 점이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구십 점이죠. 자 국어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물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즉. 여기서.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의 v0 더하기 v.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될 수 있구나. 왜 그러냐면. 자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이 사이의 중간 값이겠죠 여기. 이 분의 v 더하기 v0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요렇게 생각해 보면. 자. 그래프의 밑넓이가 변이라고 했는데 변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딱 가운데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넓이를 여기다 넣어서 채워주면. 똑같은 변이고 그렇죠. 평균 속도와 시간을 곱한 이 넓이나. v0로부터 v까지 등가 속도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이 넓이 변이나 같은 값이 되므로 이때의 이 값을 평균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즉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v0와 v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값이 결국 평균 속도가 되는구나. 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좀 활용된 문제에서도 쉽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거 배웠는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깊은 개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등가 속도 운동을 할 때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물체의 나중 속도 또는 처음 속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변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러면 실제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자.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 자 여기 선생님과 비슷한 어떤 한 사람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차 수레를 놓으면 비탈졌기 때문에 쭉 밑으로 내려가죠.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빗면 내려가면 자유낙하는 것처럼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가속도는 좀 다르겠지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해요. 아마도 아마도 vt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것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찾아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 영 초 때 영 점 일 초 때 영 점 이 영 점 삼 영 점 사 초 때. 이 활차의 위치를 찾아봤더니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영. 일 센치 움직였고 사 센치까지 갔고 구 센치 십육 센치까지 갔더라. 자 그러면 이 활차는 속도가 얼마일까 즉 영에서부터 영 점 일 초 동안 자 우리 속도가 뭐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이니까. 자 요거 하나 보면. 영 점 일 초 동안. 몇 센치 일 센치 움직였죠. 따라서 위 아래 다 십을 곱해주면. 십 센치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단위 센치미터니까 평균 속도는 십 센치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영 점 일 초부터 영 점 이 초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 점 일 초가 지나갔고. 거리는 삼 센치가 바뀌었죠.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을 했더니 영 점 일 분의 삼 즉 삼십 센치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게 오 센치니까. 오십 센치미터 퍼 세크가 되고 여기는 칠 센치니까 칠십 센치미터 퍼 세크가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vt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영에서부터 영 점 일 초까지의 속도가 평균 속도가 십 센치미터 퍼 세크 그래요. 여기 영 점 일 초 영 점 이 초 영 점 삼 초 영 점 사 초가 있고. 영에서부터 영 점 일 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십 센치미터 퍼 세크란 얘기는. 영에서의 속도가 십 센치미터 퍼 세크란 얘기예요 영 점 이 초 때 속도가 십 센치미터 퍼 세크란 얘기예요. 둘 다 아니죠. 둘 중간이 평균이 십 센치미터 퍼 세크란 얘기니까 영 점 오. 영 점 영 오 초 때 그때의 속도가 바로. 십 센치미터 퍼 세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영 초부터 영 점 일 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십 센치미터 퍼 세크니까 그 중간대의 속도 왜 그러냐면. 우리 뭐였냐면 평균 속도는 여기 v 제로와 v에서 평균 속도는 두 개를 더해서 이로 나눈 값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를 갖는 시간 여기는. 여기와 여기에 중간 값이니까. 영 초부터 영 점 일 초까지의 평균 속도 즉 십 센치미터 퍼 세크는 둘 사이의 중간 영 점 영 오 초 때의 속도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다 점을 찍어줘야겠네요. 자 그다음 영 점 일 초와 영 점 이 초의 평균 속도가 삼십 센치미터 퍼 세크니까 정확하게는 요 가운데. 영 점 일 오 초 또에 영 점 일 오 초 때의 속도가 얼마 삼십 센치미터 퍼 세크. 요렇게. 그다음. 그다음. 영 점 이와 영 점 초 영 점 삼 초 사이 즉 영 점 이 오 초 때의 속도가 오십 센치미터 퍼 세크. 좀 높아야겠네 그렇죠 여기 오십.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점을 찍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여기. 영 점 삼 오 초 때의 속도가 즉 영 점 삼 초와 영 점 사 초의 평균 속도 칠십 센치미터 퍼 세크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을 수 있겠다 이거는 속도였고요. 속도에 따른 시간 그래프에서 요렇게 점을 찍었고 그 점들을 잘 이어 보니. 이렇게. 점을 좀 정확하게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점을 잘 찍어 보면 요렇게.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말고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알고 봐야 이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럴 때 즉 이거 무슨 운동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고. 이 그래프에 st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됐었죠.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3m 퍼 세크로 일정하다면 1초 지나면 3m 2초 지나면 3m 더 가서 6m 그 다음 1초는 3m 더 가서 9m 가는 거죠 자. 1초 때 2초 때 3초 때를 보면.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의 의미는 변이라고 그랬고. 1 여기 3m 퍼 세크라고 합시다. 1초까지는 요 넓이가 3이죠 즉 3m 움직인 거고 2초까지는 요 넓이가 3m니까 3m 더 가서 6m 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요 넓이는 맞춰가지고 3이니까 3m 더 가서 9m 가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보면. 1에서 1초 동안에 3m 그 다음 1초 동안에 3m 그 다음 1초 동안에 3m 가서 결과적으로. 1초 2초 3초 1초 때는 3m 갔고. 2초 때는 1초 때보다 3m 더 가서 똑같은 길이 더 가서 6m 갔고. 3초 때는 그것보다 3m 더 가서 9m 갔더라. 그 점을 이어보니 요렇게. 속도가 일정한 그래프 속도가 일정한 운동의 시간과 변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즉 기울기 속도가 일정한 요런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속도가 증가할 때. 일 초 2초 3초. 이때의 밑넓이는. 밑넓이가 바로 의미하는 바가 vt의 밑넓이는 병이다라고 선생님 누누이 강조하고 있었고요. 이 넓이는. 얼마죠. 얼마인지 계산 안 해도 봐봐요. 요 넓이와 요 넓이. 0에서부터 1초까지와 1초에서부터 2초까지 넓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까는 같았는데 여기 똑같이 삼 삼 삼으로 같았는데 여기는 0에서 1초까지의 넓이 요것과 1에서 2초까지의 넓이 요거를 비교해 보니까 더 많이 갔어요. 이거를 화살표로 표현해 본다면. 자. st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1초 2초 3초에서. 변이가 1초 동안 요만큼 갔을 때 그다음 1초. 1초에서 2초 사이에 그다음 1초까지를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가더라. 요 넓이가 더 커졌으니까. 변이가 더 증가한 거고 그다음 요 밑넓이. 2초와 3초 사이에 그 넓이는 1에서 2초보다 더 증가했죠 아까 간 거에. 비해서 또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들을 이어보면 이 점들을 이어보면 직선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이러한 시간과 변이 그래프로 나타내지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운동에서는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에서는 변이는 확확 증가하더라. 왜냐면. 속도가 영 미터 퍼 세크에서 영에서부터 일 미터 퍼 세크 이 미터 퍼 세크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일 미터 퍼 세크는 일 초에 일 미터 간다는 얘기니까 일 미터 더 간 거고 이 미터 퍼 세크는 이 미터 더 갔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 거리가 변이가 확확확 커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시간과 변이 그래프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 아니라 확확확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내지더라. 이걸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 이거 생각해보면 돼요. 에스티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변이와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와 같다. 순간 속도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와 같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직접 보면. 에스티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접선의 기울기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렇게.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렇게. 기울기가 어떻게 됐죠. 커졌습니다 즉. 속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변이 그래프가 확확 증가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한 거고. 우리 방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유도했었어요. 에스는 브이제로 티 더하기 이 분의 일 에이티 제곱이라는 걸 유도했었고. 이걸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된다.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시간 제곱에 비례하죠. 제곱 텀이 있어요. 따라서 확확확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 간접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저 활차에 우리 탐구 활동에서 나와 있는. 활차의 운동을 분석해 보자면. 속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볼게요. 영 초부터 영 점 일 초까지의 위치는 일 센치. 영 점 일 초 영 점 이 초 영 점 삼 초. 영 점 사 초를 보면 시간. 그다음 여기는. 변위를 봤을 때 영 점 오 초 영 점 일 초일 때는 일 센치. 여기. 영 점 이 초일 때는 사 센치. 일 이 삼 사 일 좀 되겠네요. 여기 그 다음 영 점 삼 초일 때는 구 센치. 사 오 육 칠 팔 구조 이쪽이죠. 자 그려보면. 직선이 아니라. 확확확.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운동을 하더라. 이해가시죠 속도가 증가할 때는. s t 그래프는 속도가 증가할 때 이차함수처럼 확 증가하는. 어떨 때. 속도가 증가할 때 요럴 때. 변이는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 칸 채우고.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속도까지 봤는데 속도 변화량은 얼만지 속도 변화량이 얼만지를 계산해 보면 십 센치미터 퍼 세크에서 삼십 센치미터 퍼 세크가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이십 센치미터 퍼 세크. 여기도 이십 센치미터 퍼 세크 여기도 이십 센치미터 퍼 세크 즉 시간에 따라서 영 점 일 초 바뀔 때마다 이십 센치미터 퍼 세크씩 증가하더라 그럼 가속도 얼마에요. 가속도 a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이 영 점 일 초 바뀔 때 이십 센치미터 퍼 세크씩 바뀌니 위아래 십을 곱하면. 이백 센치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더라라는 정보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런 데이터와 그래프와 식을 복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탐구 활동 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건 속도가 변하는 그래프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봤는데.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st 그래프 즉 변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겨야 하고 실제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본다는 얘기냐면. 요런 운동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운동일 때 변이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 s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그냥 그래프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실제 운동을 생각하면서 하면 조금 쉽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가고 있는데 플러스인데 점점 가고 있으니 사 미터 퍼 세크로 달리다가 줄어들어요. 3미터 퍼 세크 2미터 퍼 세크 1미터 퍼 세크에서 멈췄어. 요 때. 그렇죠. 요 때 멈췄고 그다음엔 뒤로. 마이너스 면 뒤로 운동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뒤로 1미터 퍼 세크 2미터 퍼 세크 뒤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st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니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감소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볼 수가 있죠. 요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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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선생님 그냥 다양하게 다 그려놨지만 어찌됐든 요 6개 중에 하나일 텐데. 1번 번호 붙여서 볼까요 1 2 3 4 5 6번 중에 어떤 걸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는 몇 번일까. 3번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울기가. 즉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3번 아니네 2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울기가 그냥 일정하죠 2번은 등속도 운동이에요. 1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울기가 감소해요 처음에는 양수로 컸지만. 점점 기울기가 작아져서 0이 되어가는 즉 1번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4 5 6번은 어떨까요. 4번은. 기울기가 거의 0이었는데 점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커지는. 요렇게 되는 4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즉. st가 다음과 같을 때 vt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0이었다가 기울기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요렇게 되더라. 여러분 요런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st 그래프를 보면서 vt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음수로 일정하죠 따라서. 요렇게 된다 5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 6번은. 마이너스로 컸다가 점점 기울기의 크기가 작아지는 요러한 형태가 되더라. 자 이거 하면 다 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 이걸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st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되겠다. 기울기가 처음엔 컸다가 속도가 컸다가 0이 되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그릴 수 있고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는 즉 0이었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0이었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고 있는 거죠. vt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st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더라. 왜냐하면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와 같기 때문에 처음엔 컸다가 작아지고 요기. 0이었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일반화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건 그래프를 한번 다 그려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배웠던 모든 운동의 그래프를 딱 아홉 개만 그려서 정리할 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예요 등가속도예요. 몰라요. y 쪽이 뭔지 아직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s면. 이거 어떤 운동하고 있는 거죠. 정지해 있는 거 3m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시간 지나도 얘는 정지야. 근데 얘가 만약에 s가 아니라 v면. 어떤 운동이에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3m per sec로 일정한 운동 즉. s t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가 일정하니 3m per sec로 일정하니 1초에 3m 2초에 6m 3초에 9m 점점점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더라. 하나 더 그걸 볼까요 에이티. 가속도는 어떻더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이므로 가속도는 얼마. 영이더라. 이렇게 떼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 두 번째 그래프는 요거.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의 그래프. 이때의 s 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 점점 빨라지니 이동 거리 변이는 확 확 확 확 증가하더라 즉 이차수 형태로 요렇게 커지더라라는 거 봤었고요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s 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 a t 그래프를 그려보면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 vt 그래프에서의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즉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가속도. 라고 했고 기울기가 양수로 플러스로 일정하죠 따라서 가속도는 요렇게 되더라. 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 요러한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는. s t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속도가 양수였는데 점점 작아지는 값을 갖더라 즉. 요렇게 되더라 맞나요 확인해 볼 수 있죠. s 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점점. 양수였는데 작아지고 있으니까 요 그래프가 맞네요 그렇죠. vt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s t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고 a t 그래프는.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즉 기울기는 음수 가속도는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네. 요렇게. 가속도가 즉 기울기가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음수로 일정한 요러한 그래프가 되더라. 자 오늘 배운 걸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요 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하면. vt 그래프에서 요 밑넓이가 뭐라고요. v랑 t를 곱한 값이니까 변이가 되고. s t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 뭐랑 같다고요 시간 분의 속도 변환이니까 속도와 같다고요. 자 그다음 a t 그래프에서의 이 밑넓이. 요거 뭐랑 같다고요. a t 곱한 값이니까 속도 변화량. 요것과 같더라. 라는 거. 그래프에서 요 표 아홉 개로 여러분들 모든 걸 싹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vt 그래프 s t 그래프 a t 그래프가 다음과 같더라. 등속도 운동일 땐 요렇게 되더라. 위에 것처럼 그다음 가속도 운동일 땐 요 밑에 두 개처럼 되는데 속도가 증가하면 이동거리는 확확 그다음에 가속도 일정 속도가 감소하면 이동거리는 슥.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증가하지만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고 가속도는 음수로 일정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건 살펴볼 건. 마지막 하나 요고. 이게 활용된 문제 하나 볼게요. vt가 다음과 같을 때. vt는 어떻게 그려질까 요런 문제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요렇게 활용돼서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는 요렇게 활용돼서 나오는데. 자 속도가 증가하니깐 이동거리는 변이는 확확 증가하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봤고요 방금. 그다음 속도가 일정하니까 변이는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거 그릴 수 있고 속도가 감소하니까 이동거리는 감소하더라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속도가 감소하지만 속도가 어찌 됐던 양수에요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s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속도가 감소하는 마이너스인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선생님 지금 그려본 거예요. 속도가 감소하지만 양수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더라. 속도가 줄어들더라 요렇게 그릴 수가 있더라. 결과적으로 그래프 개형을 보면 요렇게 됐다가. 일정하다가. 감소하는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활용되면 요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활용되더라도 기본은 바로 이 앞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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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 그래프 여러분들 방금 봤던 요 아래 아홉 개 그래프를 잘 머릿속에 두고. 이해하고 있으면 다양한 활용 문제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념 체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이걸 통해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 단답형 문제.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속도와 시간 그래프네요 나타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시간에 따라 속도를 그렸는데 속도가 증가하다 일정하다 감소하다 더 감소하다 영이 되는 요란 운동. 생각해 보면 어떤 운동이냐면 앞으로 빨라지고 있다가 일정하다가 속도가 줄어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빨라지다가 뒤로 느려지다가 하는 운동이네요. 그렇죠 이 그래프 보면 그냥 그래프에 겁먹지 말고 어떤 운동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0에서부터 2초까지 물체의 평균과 속도 평균과 속도라는 것은. 총 걸린 시간 분에. 총 속도 변화량이겠죠 평균이니까. 자. 0에서부터 2초까지니까. 총 여기 2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어요 0에서 2로 바뀌었죠 자 2분의 2 가속도 얼마. 1m 퍼 세크 제곱 잘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사초 일대의 가속도. 사초 일대의 가속도는. 이때 값이 0이니깐 0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초 때 0이라는 것은 속도의 값이고. 사초 때의 가속도는 사초 일대의 순간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랑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고 요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전체 기울기랑 같고. 2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죠. 마이너스 4만큼 즉. 2초 동안에. 4m 퍼 세크가 줄어들었으니까 가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2m 퍼 세크 제곱이 되더라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요고. 3번.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는. 자 그럼 요걸 알려면 여러분들 요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vt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밑넓이는 변이와 같다 즉. 여기는. 이 사니까 플러스 이 여기는 이 여기는 플러스 이 여기는 플러스 일. 여기는 마이너스 일 여기는. 마이너스 사가 되죠. 앞으로 두 칸 앞으로 두 칸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뒤로 네 칸 간 겁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앞으로 다섯 칸 즉 오 미터. 간 거고 영에서부터 구초까지 총 이동한 거리. 앞으로 다섯 칸 갔고 뒤로 다섯 칸 갔으니까 변이는 영이지만 이동 거리는. 십 미터더라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요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요고. 옳은 것은 오 옳지 않은 것은 엑스로 표현하시오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되는데. 영초부터 구초까지의 평균 속도.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변이 근데 앞으로 다섯 칸 뒤로 다섯 칸 갔으니까 변이는 얼마였어요 영이었잖아요 영이 되더라. 맞네요 오. 물체의 평균 속력은 영초부터 사초까지와 사초부터 구초까지가 같다 영에서 사 여기. 여기 플러스 오 미터였고요 여기 사에서 구 마이너스 오 미터였어요 근데 걸린 시간은. 사초 걸렸고 여기는. 여기는 사에서 구니까 오초 걸렸네 시간이 다르죠. 이 절댓값 취하더라도 절댓값 취하더라도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이 때가 더 크더라. 같지가 않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그리고 그래프의 해석까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다음 시간 문제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힘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